바이든 플랜을 그대로 담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계획법안이 최종 확정되는 결승선에 도달하고 있으나 연방 상원 문턱에서 위험한 고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50대 50으로 반분되어 있는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 상원이 한 50명 천원이 결집해야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가결할 수 있는데 두세 명이 이탈조짐을 보이고 있어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적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미국민 다수가 절실히 원하며 지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상원이 한 50명이 일지단결해 미국 구조계획법안을 최종 가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슈머 상원 대표는 어떻게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환을 결집시킬 것이냐는 물음에 전화기를 들어보이면서 이것이 답변이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강한 압박을 놓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중도파들인 조맨신 상원의원과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은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에 공개 반대하고 나섰고 존 테스터 상원의원은 고소득층 현금 지원에 부정적 입장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전환이 반대할 게 분명해 민주당 상원의원 단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안의 상원 통과는 무산될 수 있는 코너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상원 다수당 대표가 된 적슈머 대표의 첫 번째 입법과제이므로 이들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이 최종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는 데 명분을 주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붙잡기 위한 듯 비공개적으로는 이번 법안에서는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을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비해 연방 하원은 이번 주말 미국 구조계획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해 상원으로 넘길 채비를 마쳤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예산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어 통과시킨 법안들을 591조개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후 미국 구조계획법안 2021로 이름 붙이고 19대 16 당파적인 표결로 통과시켜 본회의 표결에 넘겼습니다. 연방 하원은 오는 26일까지 본회의 표결을 실시하는데 민주당이 222대 210명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과반수 취지로 가결할 수 있기 때문에 승인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민주당이 독자 가결하고 있는 미국 구조계획법안 2021에는 미국민 1인당 1,400달러씩 현금 지원하고 연방 실업시당은 3월 15일부터 주당 400달러로 올려 8월 29일까지 제공하며 7월부터 1년간은 미성년 자녀 1인당 250달러 또는 300달러씩 매달 지원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